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직업인으로서 한 분야를 오랫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감각 혹은 촉각 혹은 감을 갖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발언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놀란 발언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그리고 지난해 12월까지 장장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권이 펼친 윤석열 직원에게 대화드라마를 생생하게 시청한 국민들은 뜨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논평을 하는 주인공은 동아일보의 박재균 논설 주관입니다. 박재균 논설 주관은 1월 25일자 박재균 칼럼 대통령에게도 개월이 오고 있다는 제목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더합니다. 집지키라고 했더니 감히 살아있는 권력을 문검찰견에 대한 이 정권의 찍어내기더라마는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서야 비로소 종령되었다. 그 난장판을 벌린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다. 그 난장판을 벌린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란다. 이 내용은 바로 박재균 논설 주관이 쓴 대통령에게도 개월이 오고 있다는 갈름에 나오는 일부분입니다. 다시 박재균 논설 주관은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에 탈번전 정책 수립 과정 추가 감사를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섰다는 이야기죠. 박재균 논설 주관은 또 이런 이야기를 다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에 대해서 전방에 압박을 가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결론 파트에서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 주관의 갈름에 대미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직 봄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계단 앞에 떨어진 오동잎이 벌써 가을에 소리를 낸다고 했다. 레임덕은 없을 것 같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도 이제 손앞에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고 있다. 미각지당 춘초목 개전오협 이추성이란 그런 거리 생각이 나네요. 아직 봄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오동잎 낙엽이 떨어지더라. 이런 소리죠. 다음 질문은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지는가. 지난 1월 13일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이런 좀 놀라운 소식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무렵에 천구인 연명부에 서명을 한 천구인 524명으로 구성된 천구인들이 2018년형 투표지 분류기 조달 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슨 랜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위법 및 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란 제목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주목해 왔습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녹록지 않은 행보를 보여온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결코 뜬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익감사청구서가 제출된 지 8일 만인 1월 22일 날 감사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정을 보면 7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을 넘긴 바로 그 다음 날 감사원이 공익청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월 22일 날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속보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격적으로 현장조사 나간 사실이 확인되다. 그 기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접수 과정을 거쳐 청구조사 오가로 배정된 이 공익감사청구는 충분히 검토한 이후인 1월 22일 날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 선거 전문가는 이번 공익감사청구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운용장치 노트북 서버보드에 통신이 가능한 무순렌 카드가 장착된 채로 4.15 총선에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해온 통신기능이 없었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4.15 총선에 진상을 규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가마귀 날자 배가 떨어질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게 된 것도 참 우연한 일입니다.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버렸더라면 감사원을 상대로 한 공익청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는 이런 명언을 다시 한 번 더 올리게 됩니다. 아침에 만났던 두 편의 기사가 묘하게 서로 합해서 선의된다는 표현처럼 두 가지가 뭔가 좋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좋은 일이란 것은 사실과 진실이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뜻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감사원에 크게 기대를 한 번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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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